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죠? 네. 그래서... 이상해요? 네. 나는 고작 종이에다가 캐리커처 그려준 게 끝인데 이 초상화는 뭡니까? 그리고 내가 준 꽃. 내가 준 꽃은 왜 여기 있습니까? 여기 버젓 센터도 있는데 여기 비워도 되지 않습니까? 사자라고 써놨는데 또. 차샹꽃밖에 없네 하긴. 혹시 질투하시는 거예요? 시안이한테? 질투는 내가 무슨 질투... 뭡니까? 입 막은 거예요. 너무 귀여워서. 이 물평 뭐예요? 저건 2019년 4월 3일 스냅샷 쇼케이스 때 받은 거예요. 차샹 씨가 물을 나눠줬어요? 아니요. 제가 딱 받을 수 있게 정확히 무대에서 정조준해서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. 시안이가. 이 종이는요? 저건 무대에서 뿌린 꽃가루예요.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죠. 그러네요. 색조합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럼 제가 이 전시실로 가보실까요? 여긴 펜아트 전시실이에요. 차샹 씨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다 담아낸 극현실을 조성하네요. 아니요. 시안이의 미모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림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. 차마. 아 그리고. 아 그리고 이건 우리 콩인데요. 그 힘들다는 펜서를 단 한 장의 앨범으로 끝내고 그리고 1등 추첨까지 되면서 받은 레어템이죠. 진짜 덕미아트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. 근데 덕미 씨. 네?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. 뭐요? 여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도 추운데 갖다 버려요? 목은 왜 저래요? 목이요? 그 푸식한 은기가 잘랐어요. 음. 저거 이해하러 왔어요. 저는. 몸이 담아넣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.